기본기가 필살기다 다 한 학생들은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기본기를 어떻게 닦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진짜 사실은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주 짤막하게 길게 안 할 겁니다 아주 짤막하게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기본기가 필살기다 시리즈를 갖다가 좀 여러분한테 보일 건데 개념 하나 정도 개념 하나 정도 아주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여러분들 같이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이 예년에도 이거를 했었는데 이걸 진행을 할 때 그 문항을 좀 같이 풀어줬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풀인지 개념 설명인지 조금 조금 애매모호한 경향에 있어서 선생님이 기본기가 필살기다 시리즈와 함께 만점의 기분이라는 그런 캐스트를 같이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주에 한 개씩 정도 올라갈 건데 그래서 격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방법은 거기서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개념을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짤막짤막하게 개념을 지금 짧게 짧게 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 떠오를 겁니다 개념 시간에 그래서 이 캐스트를 좀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주제는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탄소순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탄소순환 여러분들이 탄소순환인데 탄소순환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주제가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알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탄소순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이 뭐냐면 일단은 각 권마다 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각 권마다 뭐 사실 우리 몸에도 탄소가 들어가 있죠 그죠? 각 권마다 탄소가 있을 텐데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가 형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기체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거 그리고 이제 수권에는 이온의 형태로 HCO3 마이너스라던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탄소가 이동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탄소순환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굳이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한 번에 그냥 이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봐봐 형태하고 방향이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일단 형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권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권부터 한번 얘기해요 기권 각 권을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지권 지권 이게 각각의 권마다 탄소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러면 이제 각 권을 갖다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할 수 있을 거고 수권에서 지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권에서 지권으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물권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겠죠 그죠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쭉 써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은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방향은 지금 화살표 다 잡았죠 형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권에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기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체 형태로 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기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권에는요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을까 이게 그러겠죠 이게 뭐 암석의 형태겠죠 그죠 암석의 형태인데 얘가 화석연료 속에 들어가 있거나 화석연료 아니면은 석회암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보실 때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1이 점점 더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면서 계속 그 내용이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뭐 지엽적이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는게 이 지권에 석회암의 형태로 있는데 이게 CaCO3거든요 CaCO3 CaCO3 형태인데 이게 제일 많다는 걸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권에 탄소가 제일 많다 알겠죠 요거 하나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탄소가 지권에도 있고 기권에도 있고 숙권에도 있는데 생물권에도 있고 근데 지권에 탄소가 가장 많다라는 사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권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HCO3 마이너스 녹아있죠 그죠? CO3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요런 식으로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권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물의 형태로 되어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형태 됐죠 그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요거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이 방향성을 보는 거잖아요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지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지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봐봐 지권에서 기권으로 가려면 여러분들 화산활동이나 화산 폭발이면 화산가스 나오죠? 화산가스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활동 인간의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방출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권에서 지권으로 가는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없진 않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주제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들 보면요 이 화살표가 그냥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보죠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경우 자 이산화탄소가 기체 형태로 있다가 이온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녹는 거네 그죠? 그거 우리 뭐라고 불러? 용해 알겠죠? 용해 여러분들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체 용해도는요 기체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반비례합니다 수온과 반비례해요 알겠죠? 수온 수온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물이니까 물에 녹는 거니까 수온에 반비례한다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사이다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다를 갖다 먹을 때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 뭐 끓여 먹는 친구들도 있던데 사이다를 끓여 먹진 않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 탄소가 다 날아가죠 탄산이 다 날아가잖아 탄산음료들은 여러분들 그 청량감 때문에 먹는 건데 탄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는 거예요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물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죠? 뭐겠어요? 방출이겠네요 그죠? 방출 아 튀어나가는 거구나 방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그럼 이쪽과 한번 해보죠 바깥쪽부터 쭉 채워봅시다 수권에서 지권으로 가는 겁니다 수권에서 지권으로 이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침전이에요 침전 가라앉는 겁니다 침전 침전은 다른 말로 우리가 퇴적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침전이 되려면 이게 CaCO3 이런 애들 있잖아 석회암 석회암의 형태로 침전이 많이 되는데 물속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하고요 CO3 이 성분이 만나가지고요 얘네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가라앉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침전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하고도 연결되냐면 석회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반대 과정은 뭘까요? 지권에서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용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녹아 들어간다 이것도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이것도 석회암 지대에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나머지 것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간다 이거 뭐하는 걸까요? 호흡하는 거죠 호흡 숨쉬는 거죠 호흡 알겠죠? 그러면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간다 이건 뭘까요? 광합성이겠네요 광합성 그럼 이쪽과 한번 해보죠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가요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퇴적되는 거예요 죽어서 쌓이는 거죠 아니면 화석화가 되는 거죠 화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화석화가 되는 거다 근데 지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은 잘 다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문항들은 출제된 거 보면 이 화살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상관없겠어요 그 다음에 생물권하고 숙권하고 이제 남아있죠 이거 되게 쉽습니다 숙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생물권에서 숙권으로 가는 건 방추라는 거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하면 다 써놨으니까 아는 건데 이게 지구 전체의 탄소의 양 있잖아요 지구 전체 탄소 지구 전체 탄소는 전체의 탄소의 양 탄소량은 당연히 일정해요 근데 각 권마다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탄소는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석연료를 꺼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출됐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곧바로 들어가는 그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난화 같은 거 걱정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은 일정하지만 각 권간의 밸런스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인간의 활동 같은 것들이 끼어 들어가면은 기권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한 가지 개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탄소 순환은 형태와 방향이 중요하구나 문제 딱 봤을 때 형태와 방향을 제대로 알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익힌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씩 짤막짤막하게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알겠죠?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힘들죠 그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번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